여기 나는데 뭐 해맞이 딴 게 없고 야 유나야 돈 많이 벌었고 우리 미스코리아 내라 어 감사합니다 야 제발 해맞이 없다 야 안치네 꺼져 네 우리 전문 예의도 SNS 후회에요 네 카메라에 오늘 준비했거든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가까이 다가오면 향기가 죽수고 있어 차갑게 변해버린 사랑의 땅에 서있는 가슴은 가슴을 젖어오고 떠나다니 까메오메오로 아니 무슨 돌잔치다 이게 무슨 축하수야 이게 자 행거 가능하시나요? 아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자 오자마자 행거를 이마에 올리고 계십니다 네 자 어디서 보겠어요 이런걸 동잔치에서 볼 수 없는 분명두기 자 빨래건조대를 이마에 올렸어요 어 신기하다 네 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